안녕하세요. 힐러 해랑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명상은 현실 창조 명상입니다. 방해받지 않고 혼자 조용히 몰입할 수 있는 공간에서 명상을 시작합니다. 편안한 명상 자세를 취한 후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가위들을 편안하게 따라오며 마음의 눈을 통해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당신은 지금 나스한 봄날 아름다운 숲 속에 당신만의 아지트에 있습니다. 나사로운 봄 햇살이 숲을 밝혀주고 기분 좋게 살랑살랑 봄바람이 피부를 어루만지고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싱그러운 초록잎이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가슴까지 시원하게 적시어주는 피톤치드 향이 코끝을 맴돌고 조용한 숲에 기분 좋은 울림을 주는 산새 소리가 들려오네요. 아지트에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고 잠시 호흡을 고르며 숲의 기운을 더 깊이 느껴볼게요. 심장의 의식을 집중하며 마치 심장으로 호흡하듯 천천히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고 심장으로 천천히 들숨 들숨의 숲의 에너지가 심장을 채우고 날숨의 심장에 갇힌 생존 스트레스가 정화되어 자연으로 흩어집니다. 들숨 들숨 날숨 들숨에 좋은 에너지가 채워지고 들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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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숨의 모든 두려움을 호흡과 함께 놓아보냅니다. 들숨의 숲의 사랑이 심장을 채우고 날숨의 편안해지고 들숨의 자연의 풍요가 채워지고 날숨의 가벼워지고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점점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지금 가슴에서 느껴지는 느낌에 잠시 그대로 머물러 볼게요. 이제 의식을 몸 밖 가슴 주변의 공간에 집중해 보세요. 머리로 헤아리려 하지 마시고 그저 의식을 집중할 때 느껴지는 감각에 머물러 주세요. 이제 몸으로부터 1m쯤 떨어진 공간에 의식을 집중하며 공간을 느낍니다. 몸으로부터 5m 정도의 공간에 의식을 집중하며 공간을 느낍니다. 점점 의식을 나의 몸으로부터 더 멀리 멀리 확장하며 공간을 느껴보세요. 10m 공간에 의식을 집중하고 50m 공간에 잠시 머물고 100m 공간을 느낍니다. 점점 당신의 몸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없이 한없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숲을 완전히 벗어나 동네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도시의 공간을 지나고 한국의 공간을 빠져나와 지구를 벗어납니다. 의식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며 우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의식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지며 우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 없을 때까지 확장되자 빛이 찬란한 감각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빛을 지나자 어느덧 당신의 눈앞에 투명한 문이 하나 보입니다. 문이 보이면 문을 열고 조심스레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 느낌도 들지 않는다면 무한 에너지장에 제대로 접속하였습니다. 이곳은 한계도 시간도 공간도 없는 우리의 근원 에너지장입니다. 현실은 내면의 그림자이며 지금 여기가 실제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며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세상을 품고 있는 근원 에너지장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이제 당신이 가장 원하는 현실이 당신의 가슴 속에서 떠오르며 당신 눈앞에서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플레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주인공이 되어 당신의 진실한 소망을 오감으로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공간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나요? 주변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떤 소리들이 들려오나요?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무엇이 보이고 들리며 피부로는 어떤 촉감을 느끼고 주변의 향기까지 있는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체험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느낌과 기분, 감정을 가슴으로 깊이 감사하며 충분히 만끽해 보세요. 편안함, 가벼움, 행복함, 기쁨, 즐거움, 감사함, 따스함, 풍요로움, 자유로움, 충만함, 감동, 가이드가 다시 들려올 때까지 새로운 현실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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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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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감정이 생생한 에너지의 씨앗으로 무한 에너지장에 흩뿌려지며 이제 서서히 다시 투명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문이 닫히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만히 지켜보세요. 문이 완전히 닫히고 이제 당신은 다시 4차원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방금 체험한 새로운 현실은 가장 좋은 때에 실제 현실이 되어 지금 이 4차원 공간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를 품은 채 편안하게 호흡을 고르며 의식을 서서히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옵니다. 남은 여운을 정리하실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져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분들은 각자의 리듬에 따라 의식이 자연스레 깨어나면 눈을 뜨시면 됩니다. 이대로 잠에 드실 분들은 깊은 휴식으로 들어갑니다. 찰나찰나 내가 발산하는 에너지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고 있는 우리는 모두 내 삶의 창조자임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평안과 건강, 행복을 축복합니다. 마음이 빛나면 삶이 빛납니다. 내 안의 별을 밝히세요.